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기준인 전국 70%에 도달했습니다. 경북도 접종 시작 8개월 만에 도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했는데, 포항시 등 지자체들은 정부의 단계별 일상회복 방향에 맞춰 대응 전략을 추진합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신규 확진자는 25일 0시 기준으로 1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있긴 하지만 최근 2주간 1일 확진자 수를 보더라도 감소세는 뚜렷합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여전히 학교, 기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유행이 크게 감소하는 동안 백신 접종률은 1차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북 도민은 183만여 명. 지난 2월 말 첫 접종이 시작된 후 8개월 만에 70%에 도달한 겁니다. 시군 별로도 포항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70%를 넘겼고 영덕과 울릉은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밑그림도 그려졌습니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는 게 큰 틀인데 일단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합니다. 풀린다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앞으로 괜찮아갖고 우리는 밤장사다 보니까 힘들어요. 포항시 등 일선 지자체도 별도의 관련 조직을 구성하는 등 일상회복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을 4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해진 각 분야별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지역 방역 당국은 경제와 민생, 관광, 방역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현장이 접목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송태용입니다.